당신이 찾아온 후의 자습새베로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찾아온 거울이 어둠의 세계의 경험 그 어둠의 마음이 참여와 헌배 그 마지막 당신의 헌배 터져드린 주님의 슬퍼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불판을 걸려 당신이 찾아온 후의 자습새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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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 당신이 찾아온 후의 자습새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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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